좀 이상하죠? 늘 보던 것인데 어느 날 전혀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 저런 게 있었네 그때부터 그 당연하던 게 그렇게 신기하고 소중해 보일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집 마당에 늘 작은 꽃이 피어 있었는데 항상 보면서도 그런가 보다 피었나 보다 하고 지나갔더랍니다 그러다가 몸이 너무 아파서 오랫동안 입원했는데 집에 너무 가고 싶어서 드디어 퇴원을 해서 그날 집에 들어가는데 그 마당에 핀 그 작은 꽃들을 보는데 어쩌면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지 저 꽃들이 저렇게 아름다웠던가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싶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늘 보던 것인데 어느 날 새롭게 너무나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늘 하던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일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해 신앙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모든 게 이런 현상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그거는요 은혜를 받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게 새로워 보입니다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늘 다니던 교회인데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 다닌 교회인데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온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교회 가고 싶었어요 그날 오랜만에 교회를 처음 다시 왔을 때 굉장히 우리가 감격이 됐는데 조금 얼마 지났다고 또 그 감격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교회 가는 게 너무 소중해요 늘 만나던 사람들이 늘 같이 사는 가족들이 성도들이 벗들이 너무나 어름답게 보이기 시작하고 늘 다니는 직장인데 직장생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 그리고 늘 이렇게 보던 말씀이 너무 소중하게 다가오고 늘 하던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도 너무나 감사 늘 부르는 찬송인데 그 찬송이 새롭게 다가오고 은혜 받으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날 제가 예배 입내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저희도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입내 찬송 있잖아요 그날 입내 찬송이 찬송가 35장이었습니다 큰 영화로 오신죠 이따가 우리 설교 마치고 부를 텐데요 참 이상하죠? 이거 맨날 부르던 찬송인데 한두 번 불렀나요? 얼마나 많이 불렀는데 자주 불렀는데 그날 따라 문득 이 3절 특별히 3절 가사가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겁니다 3절 가사가 뭐라고 돼 있는지 한번 볼까요? 또 우리 자손들 다 줄을 기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기나게 하소서 순간적으로 훌륭한 깨달음과 은혜가 막 저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인데 여러분 찬송 한두 번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늘 자주 부르던 찬송인데 그날 딸 하나님이 특별한 가사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날 은혜 받은 거죠 늘 부르던 이 찬송이 특별하게 가사가 와닿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 입술만 하면 안 되고 가사만 그냥 써 있는 대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이 찬송 가사가 오늘 우리 자손들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인데 특별히 어떤 기도를 하라는 것인가 두 가지 내용으로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일까요? 아까 찬송 가사에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라고 하는 가사처럼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 자녀와 자녀들이 다 주님을 기리게 해주세요 하고 꼭 기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 선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높여 잘 섬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자녀 선들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첫 번째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원하는 학교 가게 해주시고 취업하게 해주시고 결혼하게 해주시고 승진 출세하게 이런 기도들 필요합니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반드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보다 가장 먼저 기도의 대응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선들이 다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높이고 잘 기리며 섬기며 살게 해주세요 꼭 이 기도를 제1번으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두 번째 이 찬송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 35장 3절 가사 중에 또 우리 자손들 다 줄을 기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처음 들으시는 찬송이세요? 아니죠 많이 불렀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이 가사는 어떤 기도를 담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저 성전의 돌같이 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놀라운 기도예요 귀한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아 35장 부르다가 3절보다 갑자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오우야 이런 가사가 있었네 늘 부르던 가사인데 그날따라 깨달음이 있어요 못 깨달은 거죠 그때까지 그렇다면 여러분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긴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긴하다 한자에 기날 긴 자 두 가지 용도로 씁니다 첫째는 꼭 필요하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요긴하다 할 때 이 긴 자를 씁니다 두 번째는 급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긴급하다 할 때도 긴 자를 씁니다 기나다 한 말 중에 오늘 이 35장에 나오는 기나다는 첫 번째 의미죠 꼭 필요하다 요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자녀선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설교 첫머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선들이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잘 기리고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 우리 자녀와 자녀선들이 어디를 가서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요긴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 크게 성공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 더 귀한 기도 왜? 훨씬 포괄적이면서도 깊은 기도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도다는 것이죠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만한 사람 없는 편이 나은 사람 이유라 야스유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책 제목입니다 엄청 기르죠 제목이 기억도 안 나요 화도 길어서 꼭 필요한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있으나 만한 사람 없는 편이 나은 사람 이 책에서 저자가 직장생활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직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대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직장생활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마찬가지니까 한번 나는 어떤 유형인가 손은 안 드셔도 돼요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유형인가 첫 번째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업무 능력도 뛰어난데 인간적인 매력을 두루 가진 사람 아 저 사람 참 좋아 우리한테 꼭 필요해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두 번째는 누구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있는 편이 나은 사람이요 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어진 일을 잘 하는 사람 정도 셋째 셋째가 누군가 봅시다 읽어봅시다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그런 대로 일은 처리하는데 업무 완벽도가 좀 낮아서 일 맡길 때 살짝 걱정되는 사람 네 번째 점점 심각해집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없는 편이 나은 사람 업무를 시키면요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자꾸 엉뚱한 일 만들어서 아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다섯 번째는 더 심각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저 사람 차라리 우리 회사에 없으면 좋겠어 우리 부서에 좀 다른 부서로 가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더 심해지면 아 저 인간은 우리 부서에 아주 암적인 존재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무 좋은 말이니까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단정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감히 너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아니면 너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은 좀 딴 교회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우리 모두가 다 못난 주인입니다 다 부족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교회에 출석하는 거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 교회 다닐 자격 따지면 누가 그런 자격 있겠어요 다 못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의 주장이 다 옳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특별히 저는 첫 번째 유형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이 말에 큰 공감이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왕 회사 다니실 거 저 회사 가서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우리 부서에 꼭 있어야 되겠어 그런 소리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기왕 교회 다닐 거 저분은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야 꼭 필요한 성도야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서든지 무엇을 가든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자녀선들이 꼭 이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요 자녀선들은요 정말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말이에요 무엇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학교 가서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반드시 그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자녀와 자녀선을 위해서 이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기도하셔야 되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그런데요 오늘 설교를 이제 안 들은 분들은 누가 가가지고 아 당신의 자녀가 돌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엄청 화내겠죠 뭐 돌머리가 되란 뜻이야 어떡하라는 얘기야 안 좋은 뜻이죠 근데 오늘 설교를 들은 분들은 이게 기가 막힌 축복인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냥 돌이 아니에요 무슨 돌?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저 성전 돌같이 아까 그림 나왔습니다마는 이 성전이 돌로 이렇게 딱 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 돌같이 되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뜻을 이해하려면 먼저 오늘 본문인 11기상 6장 7절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11기상 6장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굉장히 사모했잖아요 그래서 재료를 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넌 안 돼 거절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이런 때가 있어요 난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노 하실 때가 있어요 속상하죠 근데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전쟁 때 피를 많이 흘렸어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 그래서 허락을 안 하십니다 그 대신에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을 하는데 성경 읽어보면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려요 몇 방 며칠 걸릴지 몰라요 하나하나 막대한 건축재료와 다양한 기물들이 거기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공통점이 있다 최상의 재료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하나님 제일주의 이 신앙이 꼭 필요해 왜? 이 신앙이 바로 복받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좋은 것은 제가 좀 써야겠어요 우리 애들 줘야겠어요 하나님은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쓰다 남은 거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쓰다 남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 네가 나한테 나를 가장 귀히 여겨서 제일 좋은 것을 주는구나 그러면 너도 나한테 제일 귀한 존재야 그렇죠? 그런데 너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준다고 쓰다 남는 거 준다고 그럼 너도 나한테는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고 쓰다 남는 존재야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 이게 복받는 신앙입니다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제일 많이 들어간 재료가 뭐였느냐 여러 재료가 있는데 돌과 나무가 제일 많이 쓰였어요 그 밖에도 금과 은, 노트 많이 들어갔고 수많은 종류의 재료가 들어갔는데요 무조건 최고급 재료, 최고의 재료를 씁니다 금, 은동? 비싸죠 당연히 제일 좋은 재료죠 돌과 나무, 그 흔한 나무와 돌조차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제일 좋은 것을 쓴다 이게 중요해 자, 나무는 그럼 뭘 썼냐 물론 뭐 다른 나무도 좀 섞여 있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마다 쓴 게 뭐냐면 최고의 목재인, 당시 최고의 목재인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 이 사진에 나와 있죠 쭉쭉 뻗어 있죠 지금 레바논이 오랫동안 내전을 겪느라고 국토가 완전히 형편없어졌어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인데 지금도 레바논의 이 백향목은요 고산지대에 나는데 세계 최고의 건축재료로 인정을 받아요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 뭐 엄청난 부자들이 자기 집 지을 때 그 백향목을 수입을 해서 지금도 쓴다 그래요 왜? 제목이 단단하고 그윽한 향내가 나면서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바논 국기를 딱 보면 한가운데 저게 소나무냐 잔나무냐 그랬는데 이게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 정도로 이 백향목은 중요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두로의 희람왕과 조약을 맺어서 이 백향목들을 수입을 해서 가져다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고의 목재를 사용했다 그러면 성전에 들어갈 돌은 그러면 어떤 돌을 썼냐 성전 나무는 백향목 수입해서 최고 목재 썼으니까 돌도 수입산 최고 좋은 돌 썼겠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성전에 들어가는 돌에는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전 돌에 얽힌 첫 번째 교훈 그것은 무엇이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백향목처럼 돌을 수입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난 돌을 사용했다 하는 거예요 국산 수입산 제일 좋은 돌을 안 쓰고 국산 돌을 썼다 지금도 성지에 가보면 옛날 건물들이 웅장한 게 남아 있는데 대부분 화강암이나 대리석을 많이 썼어요 화강암이라고 하는 돌은 아주 육중하고 단단한 석재입니다 많이 씁니다 대리석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이태리산 수입 최고급 대리석 엄청 비싸요 아주 영롱하게 빛나고 무늬가 아름다워서 아주 최고 품질의 석재입니다 지금도 육중한 건물을 지을 때는 화강암 쓰고요 또 아주 중요한 부분에는 대리석을 딱 붙여서 장식을 하는데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건축물 중에 사용된 화강암이나 대리석은 전부 다 대부분이 수입품이었어요 마치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수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는 수입품을 쓰지 않았습니다 최고급 석재를 쓰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성지 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목사님 성지 이스라엘이라고 갔더니 기대를 엄청 품고 갔는데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약간 실망됐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엄청 아름다운 나라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돌투성이 황폐하네요 물론 아름다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돌짝밭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돌들이 대부분 석회암이라고 하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 석회암을 썼을 것이다 절대 수입품 최고급 화강암 화려하게 빛나는 대리석이 아니라 그냥 그 땅에서 자연스럽게 캐낸 석회암 그 흔한 재료를 썼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이에요 돌 저와 여러분은 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화려한 돌이 아닙니다 고가의 수입품 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이 나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수입품이라서 쓰시는 것도 아니고 아주 조건이 너무 좋아서 우리를 택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비록 흔하디 흔한 존재여 거칠고 투박한 모습이지만 못나고 부족한 돌과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저 흙 속에서 캐내어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아시죠? 별명이에요 바요나 시몬 그런데 베드로라는 별명이 더 알려졌어요 왜? 더 유명해요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고 그랬죠 큰 바위 덩어리 그런데 그 별명대로 베드로가 투박하기 그지 없어요 거칠어요 성격도 급하고 그런데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딱 뽑아내서 캐내서 잘 다듬어 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또한 석회암이란 돌은 퇴적암입니다 뭐 지리시간 같죠? 퇴적암 오랜 기간 땅 속에서 이게 쌓이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강한 압력과 열을 받아서 단단하게 쌓이는 돌이에요 우리가 석회암처럼 주님을 위해 사용되려면 어떻게 되냐? 압력과 열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 압력과 열 시간은 뭐냐? 고난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이 하나도 없이 청한하게 신앙생활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고난과 환란을 이겨내고 더 단단해지고 강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온다면 물론 힘들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내가 이겨냈어 나를 단련시켜주시고 연단시키셔서 주님께 좋은 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성전 돌에 얽힌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돌이 잘 다듬어져야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채석장에서 돌을 떠냈습니다 돌은 이제 캐내는 걸 떠낸다 그래요 이걸 자연석이라고 부르는데 자연석 그냥 그대로 건축재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잘 깎아내고 다듬는 과정을 거쳐야 건축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돌 같은 우리 인생이요 내 생긴 그대로 내 성질 그대로 난 쓰임받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쓰시기가 너무 불편해 그래서 깎고 다듬어주는 이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성전을 또 교회를 이루는 좋은 돌이 될 수가 있다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석공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속에서 캐내신 다음에 이 모나고 거칠고 투박한 돌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정성스럽게 깎아내고 다듬어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을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수십 년 신앙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도 했는데 이 성질머리 하나 못 고치면 뭘 못 고쳐요? 그 성질머리 하나 못 고치면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생긴대로 예수 믿으랍니다 성질대로 예수 믿으랍니다 그 생긴대로 그냥 예수 믿겠다고 한다면 예수는 믿을 수 있지만 절대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저와 여러분은 깨지고 다듬어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실 때까지 그렇게나 오래요? 예, 끝까지 목사님은요? 저도 마찬가지 저는 뭐 모난 부분이 없을까요? 거친 부분이 없을까요? 저도요 목사지만 여러분 앞에 뭐 그럴듯하게 설교하지만 저도 모난 부분 다 깨져야 돼요 거친 부분 다 다듬어져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런데 여기서 다듬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샬렘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참 신기해요 이게 우리가 많이 쓰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샬롬의 뜻이 뭡니까? 평강, 평화, 그리고 온전하다, 완성되다 아하, 돌을 떠서 다듬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짝짝짝 깎아내고 다듬는 게 아니라 온전해지고 완성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다듬어지고 온전해지고 완성이 되어야 성전의 돌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계속해서 자라나고 계속해서 성숙해가고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깎아져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한순간만 반짝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일평생 동안 계속해서 주님 앞에 변함없이 귀하게 귀하게 쓰임을 받고 교회를 위한 귀한 돌로 사용되시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평생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해야 된다는 것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성전 돌에 얽힌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전에서 돌을 다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는 11기상 6장 7절 돌 다듬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신기한 게 있어요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이제 채석장에 가서 이렇게 떠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건축 현장에 가지고 와서 다듬은 게 아닙니다 대개 건축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돌을 자연석을 떠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와서 건축 현장에서 다듬어야 된대요 그래야 이렇게 맞춰보기도 하고 끼워보기도 하고 그런데 성전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채석장에서 그대로 잘 다듬어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성전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돌을 깨는 소리, 다듬는 소리, 방망이나 도끼 등 철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전에 살던 아파트가 좀 세월이 오래되니까 이제 이 집 저 집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만 빼고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서 들리는 거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드디어 우리 윗집이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죽겠더라고요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끝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안 끝나요 무슨 일인가 하고 올라갔더니 뭐가 또 잘못됐대요 다시 해야 된대요 아이고 정말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는 이런 소리가 전혀 안 났다 왜? 채석장에서 돌을 다 다듬어 갖고 왔기 때문에 성전 건축 현장에는 돌 깨는 소리, 다듬는 시끄러운 소리가 일체 들리지 않았다 이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 거룩한 전인 교회에서는 일체, 시끄러운 소리나 잡음이 들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소리만 들려야 된다 그런 소리 들리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는 잠잠해야 됩니까? 조용히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소리가 나긴 나야 되는데 어떤 소리?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이런 소리만 나야지 시끄러운 소리, 잡음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디 가다 보면 가끔 어느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오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인상을 팍팍 쓰고 나오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성도들의 얼굴이 밝고 기뻐하면서 얘기해서 나오면 아, 저 교회는 참 분위기가 좋은 교회구나 이러면 이따 나가실 때 인상 쓰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소리가 나기는 전혀 안 나진 않죠 나긴 나는데 시끄러운 소리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상처 주고받고 이런 소리 안 나요 말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내니까 잡으면 안 들려요 그 대신에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중보하는 소리 기뻐하며 함께 나누는 이런 소리들이 들린다 앞에서 제가 다듬는다는 말이 샬롬과 어원이 같다 그랬죠 맞아요, 교회는 샬롬, 제일 중요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 잘 믿는 곳입니다 믿게 만드는 곳 맞아요 그런데 무조건 교회는 샬롬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없고 샬롬이 없으면 하나님 잘 믿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잘 다듬어진 사람들이 그런 돌이 모여 있는 교회는 시끄러운 소리와 일체 잡음이 나질 않습니다 오직 샬롬의 소리, 평강의 소리, 사랑의 소리만 나는 것이죠 제가 여러 교회를 겪어봤잖아요 어느 교회는 제법 잘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잘 사는 사람 세상에서 인정할 만한 사람 그런데 그렇게 잘난 사람 모이면 그 교회 잘 될 것 같죠 안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더 시끄럽고 어려워요 저마다 자기 생긴 대로 살라고 그러고 챙긴 대로 신앙생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하지만 못났지만 모여서 잘 다듬어지고 잘 깨지고 해서 착착 들어맞으면 그 교회에서 나오는 소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요 평강의 소리, 화평의 소리, 사랑의 소리 출애국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제사할 성막을 만들어라 그런데 여기 아주 큰 은혜가 뜻밖의 은혜를 받은 구절이 있거든요 성전은 건축으로 이렇게 제대로 딱 했잖아요 고정된 건물로 그런데 가난 정착 후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가면 자기들도 같이 가요 빨리 걷어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동식 성전 텐트 형태로 된 성막을 썼죠 그런데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성전은 고정식으로 지으니까 돌과 벽체와 이런 벽면을 뭘로 지었다고요? 돌, 돌, 무거운 돌 그런데 성막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성전 돌같이 벽체, 건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뭘까 찾아봤어요 출애국기 26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대 조각목이란 건 일종의 아카시아 나문데요 널판을 만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널판지처럼 만들어서 이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우라고 하면 착착착 세워요 그런데 그냥 세워놓으면 자빠지겠죠 그러니까 이 널판과 널판을 잇는 띠 역할을 하는 일종의 연결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뭘로 만들었느냐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싸라고 돼 있어요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패널이 있죠? 이렇게 끼워놨잖아요 축을 저거를 조각목 나무로만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런데 그거를 금으로 싸라고 저는 이상한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언약계나 이런 건 금으로 싸라는 거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거는 뭐 별 의미 없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만큼 널판들을 연결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성도들이 성전에 돌처럼 쓰임을 받는데요 제각기 생긴 대로 쌓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착착착 맞아서 올라가야 되죠 널판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딱 지탱을 해야 되는데 그 성도와 성도 돌과 돌 사이의 연결이 금과 같이 귀하고 아름다워야 된다는 뜻이구나 이게 돼야 그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구나 그래서 콜롯에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의 띠란 말이 여기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그 모든 것들이 각자 각자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띠로 연결이 돼야 돼요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의 띠 기도의 띠 중보의 띠로 금과 같이 아름답게 연결이 되고 묶여져서 하나가 되어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떠받치고 세워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부터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두 가지 기도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하실 수 있겠죠? 대답을 안 하시니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제가 성전돌같이 교회를 위해 기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요 기왕 교회 다닐 건데 좀 요긴한 사람 되고 싶어요 꼭 필요한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너 꼭 필요해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 기도 봅시다 읽어요 같이 시작 주여 우리 자녀와 자녀순이 성전돌같이 하나님께 기능하게 사용받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꼭 교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잘 세워가고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크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만 쓰임받으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내일부터 직장 나가십니다 사업체에 갑니다 가정이 갑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꼭 요긴한 사람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와 자녀순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꼭 없어서는 안 될 존재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어디에 가서나 무엇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든지 꼭 필요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사용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우리 자손들이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 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저 성전에 돌과 같이 가장 귀하게 쓰여진 돌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가장 값지게 꼭 필요한 존재로 존귀하게 어디를 가서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손들이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 우리 후손들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위해서 성전과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과 내 사회와 직장과 가정 어디에 가서든지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쓰시는 사람 그런 사람 성전의 돌같이 긴하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